벌력을 공중에 퍼불려가지고 저희 가라 이렇게 보내는게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2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8월 6일 현재 시각은 3시 11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코드보는 001440입니다 자 대한전선이 어제 좀 강세 17프라운드 고가 흐름들 강세 슈팅 흐름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고 있죠 오늘은 약간 소강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밖에 들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소강상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말 같다나 자 61선을 좀 이탈하면서 어 약간 이러면 안되는데 약간 그런 움직임대로 보여주긴 했었는데 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다음날은 슈팅 흐름들이 좀 나와줬어요 약간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 광케이블 산업을 몇년만에 투자를 한다 산업을 0일에 시작하겠다라고 밝혀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긴 했지만 전선 쪽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선 쪽으로 이 기업이 2분기 실적이 완전히 난리가 났죠 개차반이 났어요 이 실적을 보면은 2분기 실적이 좀 발표를 반영이 안됐네요 확인을 해보면 잠정실적 발표가 나온 걸 보니까 1분기하고 2분기 실적이 완전히 온기가 온기가 완전히 천당과 지옥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 1분기 대비해서 적자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작년 2분기 대비해 가지고 적자로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마이너스가 난 이유가 일단은 전선이라든가 수출을 하고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물류를 그냥 우리 순간이동시킬 수 없잖아요 물류를 진행을 해서 해상이라든가 해운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물류를 해야 되는데 물류비용이 굉장히 좀 증가되고 있다 그게 아직까지도 부담이긴 합니다 물류비용이 좀 상당히 부담된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철강 가격이 상승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철강이 필요한데 철강 구리 등등 원자재 원자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구리 가격에 철장 비철금속 금속 가격도 다 올라갔어요 원자재 가격들이 강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약간 금리가 좀 올라가야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건데 금리가 아직까지는 8월달에 인상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가능성들은 좀 있는 상황들이지만 약간 물가 안정이 이게 좀 글로벌적인 부분들이다 보니까 달러를 좀 봐야 되는데 연준에서 금리를 좀 인상시킬 것이냐 시기적인 부분들은 좀 걸리긴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4분기도 여의치는 않을 거다 근데 대신에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이유들을 좀 보면은 일단 전선이잖아요 전선 일단 고수익 프로젝트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수익 프로젝트 이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좀 중단이 됐어요 연기가 됐단 말이죠 중단된 게 아니라 단순히 연기가 됐어요 코로나19가 좀 잠잠하면 그때 다시 진행을 하려고 연기가 된 건데 이게 또 다시 진행이 돼야 되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다시 진행이 되면서 수익성이 다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수익성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고수익 프로젝트 하면서 일단 전선이잖아요 전선 여기에 주목을 하자는 거죠 우리 신지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탄소중립 탄소중립을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해상풍력 풍력이 있고 태양강 그리고 수소가 있어요 발전소로 딱 짓는다고 여기 바람개비 이거 풍력 지었다고 하자고요 여기 지었어요 지었는데 얘는 전력을 막 생산을 해요 끝일까요? 우리 뭐 순간이동시켜가지고 전기 보낼까요? 아니죠 전기가 전선이 다 필요하죠 여기에서 한전까지 아니면 기업에 여기 발전소가 기업에 이제는 직접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전을 통해서 판매를 하든가 아니면 한전이 관리를 해가지고 판매를 해주든가 전선이 깔려있어야 되잖아요 전선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풍력이라든가 태양강이라든가 발전소를 다시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원전도 원전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원전이 뭐 이렇게 원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방사능 표시라고 할게요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전선이 깔려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을 막 생산을 해요 생산을 하는데 전력을 공중에 흩불려 가지고 저희 가라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전선을 통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약간 이런 것들 태양강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이제 발전소들을 이제 없애면서 이란이 석탄발전소 석탄 화석발전소 발전소가 7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 발전소 발전소 이 두 개가 핵심인데 석탄발전소를 이제 가동을 조금 줄여가면서 석탄발전소 가동을 조금 줄여가면서 이쪽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게 1안인데 가동 현실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안 같은 경우에는 석탄발전소는 가감히 폐쇄 그리고 LNG 발전소만 가늘적으로 돌리자 그리고 3안 같은 경우는 다 쓰지 마 얘네만 써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거 완전히 다 없어져요 없어지면 3안이 만약에 됐다 얘네들 어떻게 합니까 전선은 다 이동을 깔고 인프라를 구축을 다 하고 해야 되겠죠 돈이 어마어마 들지만 대안전선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하는 것들 원전 관련돼 가지고도 이슈가 좀 있어요 대안전선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대안전선 홈페이지거든요 홈페이지 뭐 지금 플러그인 지원을 안 해가지고 크롬이라서 그런데 일단은 원자력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 얘는 사실 까놓고 보면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 소형 원전 모듈에 대한 기대감들로 많이 올랐거든요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이걸로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뭐 고압선 원자력 케이블 재활용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단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프라 다시 구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원자력 케이블이 이뿐만 아니라 다른 케이블들 다른 케이블들도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보면은 기대감들이 충분히 오늘은 그냥 소강상태 올라갔어 올라갔어 한번 쉬어가고 마라톤은 우리가 꾸준히 계속 안 쉬고 달릴 순 없어요 뭐 선수들은 가능하지만 일단은 단거리 뭐 단거리 달리기를 우리가 계속 뛰어가면 지치죠 지치기 때문에 한번 쉬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등산도 계속 가다가 중간에 쉬어가지고 또 가죠 그런 측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아직은 61선에 이탈한 것도 아니고 21선에 지지구간을 버텨주고 뚫으려면 좀 한번에 뚫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뚫고 나서 도전을 좀 받고 있다 약간 제가 지금 이전에 말씀드렸었어요 돌파를 할 때 61선 터치를 했다고 바로 매수를 하지 말고 반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지지구간을 터치를 해서 급소를 다 찔러간다 약간 그런 것들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61선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말이 달라지죠 이제는 이탈을 하지 않고 반등이 또 다시 나와주면서 상승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들은 나쁜 상황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인 움직임들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는 거고요 저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것보다 브리핑을 해드리는 것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투자에 단순히 그냥 도움만 참고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수천 종목이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게 되시면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있는 내역들 게시판들 확인되시죠 여기 7월 30일 금요일 무료수천 종목 게시판 들어오게 되시면 9시 전에는 해외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어떤 이슈들을 알아야 되는지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알려드리고 있고 9시가 되면 종목을 추천드리기 시작합니다 9시 웅진 현저가 3315원 1차 목표가 3415원 혼절가 3150원 그리고 현대사로 9시 2분 18100원으로 외수추천 드리고 1차 목표가 18650원 혼절가 17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이후에 웅진이 최후가 3490원으로 1차 목표가를 달성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도 댓글로 차트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보유 종목은 현대사로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쭉 내려다보시면 이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1시 51분에 현대사로 1차 목표가를 달성했다 1차 목표가 달성 후 추가 상승하고 있다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고 있죠 이거는 호가 호가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두 종목 추천드리고 두 종목 수익을 내면서 차트를 통해서 최고가가 얼마인지 저점이 얼마인 매수가가 어디인지 그런 것들 이렇게 또 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이 마감이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수익률을 쭉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데 추천 종목들이 모두가 수익을 모두가 100% 수익은 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랑 목표가 손절가 지켜주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되시고요 VIP 회원 모집도 하고 있으니까 1833601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가 있어요 여기 테마주 검색기가 있거든요 테마주 검색기 게시판에 눌러서 들어오시게 되시면 어떤 테마가 강사를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버전 PC 버전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VIP 추천 종목 어떤 종목 추천하는지 그리고 매매 결산들 VIP 회원분들 수익이나 종목 추천드리는 것들도 여기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오면 지금 1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